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1일 임자 첫 번째 기사 1593년 명만력 21년 상이 해주에 있었다.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1일 임자 두 번째 기사 1593년 명만력 21년. 새 작가 새벽에 대골에 나아가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아르기를 신이 어제 호소하였으나 아직도 윤호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물러가서 삼가 생각하니 깊은 구렁에 떨어지는 듯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신이 어리석고 용렬함을 다시 하나하나 거로나여 성청을 번거롭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의 국사로 말씀드리면 노적이 아직 변방지역을 점거하고 있으므로 흉악한 계략을 예측할 수가 없고 중국 장수는 도로에 잇따라 왕래함으로 접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옛것을 복구하고 떠도는 백성을 구제하는 일은 비록 성상의 큰 덕과 지극한 인으로서도 잘 해낼 수가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더구나 신처럼 용렬하고 불추한 자이야 말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반복해서 헤아려 보아도 결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신이 죄를 얻는 것은 의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종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며 백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두겠습니까? 미미한 성의를 제대로 아래지 못하여 성상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였으니 이는 실로 신이 무상한 탓입니다. 움츠려 지고 떨려서 몸둘 곳을 모르겠습니다. 삼가파라근대 상상께서는 다시 성은을 베푸시어 속히 허락한다는 한 말씀을 내려주소서. 황궁하고 망극한 심정을 검할 수 없어 땅에 엎드려 아랩니다 하니 답하기를. 지금 역수가 세자에게 있으니 세자는 사양하지 말라 나는 실로 병이 고질이 되었으니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만일 하루라도 머물러 쉴 수가 있다면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나와 세자는 마음이 서로 통하는데 아직도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는가? 오늘은 바람이 불고 날씨가 좋지 않으니 빨리 돌아가서 잘 조섭하도록 하라 하였다. 서주시로 42관 서주의 16년 9월 1일 임자 세번째 기사 영증주 부사 심수경 좌이정 윤두스 우이정 유홍이 2품 이상의 관원을 인솔하고 와서 아래그램 이를 점진적으로 하지 않고 서두를 것 같으면 의혹이 생기기 쉬우니 차례대로 시행해야만 인심이 안정되는 것입니다. 세자를 책립하는 것은 나라의 큰일입니다만 선위하는 것은 3대 이후로 전혀 없었던 일이요 어쩌다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국가에는 강한 오랑캐가 있어 인심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무단히 이러한 일을 거행한다며 얘는 우리의 입장에서 조처하는 행위가 매우 종용스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중국에서 들으면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더구나 옛것을 다시 복구함에 있어 온 나라 백성들이 성상의 위령에 의지하여 다시 덕화가 밝아질 날을 기다리고 있는 실증인데 양위하는 전지를 자주 내리시니 한 번 전교를 내릴 때마다 한 번씩 실망의 하나같이 맥이 풀려서 퇴폐된 일들을 다시 일으킬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국사가 어느 곳으로 가게 될지 알 수 없는 실적입니다. 깊이 생각하시어 여망에 따라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것은 논개할 일이 아니니 하지 말기 바란다 하였다. 선조 7월 42권 선조 26년 9월 1일 임자 네번째 기사 심수경 등이 두 번째 아래길은 신들이 성교를 여러 번 받들었는데 성의가 간절하고 지극하시니 받들어 순종하게 겨를이 없어야 함으로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고금의 사이가 다르고 시세가 같지 않아서 미로 종사를 생각하고 아래로 인심을 살펴보건대 매우 위태로운 시기에 해당하므로 선택의 여지를 거론할 처지가 못됩니다. 대의에 관한 것에 논하지 않고 다만 목전에 일만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줄곧 2년 동안 선위의 전교가 내려장마다 위로는 대부로부터 아래로는 서관들까지 실색한 표정으로 달려와 모두 조정에 모여 백사를 도우에 시하였습니다. 지금이여 노대인데 고명하신 성상께서 산만해지는 국사와 저상되는 민심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일이 중대한데 관계된 것이므로 감히 상도를 지킬 수가 없어 여러 번 성상의 심기를 번거롭히는 것입니다. 다시 더 고려하시어 여망에 답하소서하니 답하기라 만에 하나라도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이라면 아무리 극도로 혼미한 지경에 이르더라도 어찌 이런 말을 했겠는가 온갖 병이 고질이 되고 기력이 이미 다하여 전혀 감당할 수가 없는 형편이므로 맹세코 다시는 이 자리에 있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어떤 일인데 말로 버티려 하는가? 이는 곧 종사를 위한 것으로 대의에 관한 문제인데 어찌 서정처럼 논집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에부터 임금으로서 이런 일을 한 자가 많은데 아랫사람이 고집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요즘 많이 감히 눈물을 흘렸지만 지금은 그러한 말이 적합하지가 않다. 하루가 가면 갈수록 더욱 다급하니 속히 서둘러 거행토록하라. 그런 다음에 내가 병든 몸을 수레에 싣고 돌아가서 옛 백성들을 만날 것이다. 하얗다. 선조시로 42권 선조 26년 9월 1일 엠자 다섯 번째 개사 심수경 등의 세 번째 아래기라 신들은 상인과 성비를 보고 성상의 뜻을 우러러 생각해 보면서 머리를 마주 대하고 민망하게 여기다가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굳게 고집하여 완강하게 간하는 것이 진실로 신앙의 도리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곧 선의와 인심의 관계된 것이고 국가 안의의 판별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신들이 성상의 뜻을 받으러 순종의 산분착오를 일으켜 종사의 대기를 잘못되게 한다면 하늘에 계신 조종의 연령들이 신들을 무어라 할 것이며 만세의 언론들은 신들을 무어라고 하겠습니까? 신들이 삼가 듣기로는 중종께서 인종에게 선의하려 하셨을 적에 온 조종이 여러 날 논쟁하였고 인종께서도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굳게 사양하여 마침내 그 일이 중지되고 시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께서는 가까운 조종의 일은 인용하지 않으시고 멀리 요숭이 적후에게 아부한 것을 예로 들어 비유하시니 신들이 더욱 곤욕스럽습니다. 속히 다시 생각해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것은 논집할 일이 아니다. 나의 뜻은 결정된 것이니 다시 더 말하지 말고 속히 시행토록 하라 하였다. 선조 7호 42관 선조 21년 9월 1일 임장 여섯 번째 계산 사안부가 아래길의 죄인 황정욱과 황혁에 대해 퀘이 결단을 내리셔 속히 유래에 의해 처치하게 명하소서 아산 현감 구비는 용렬하고 무식한 데다가 품행마저 올바르지 못하여 향리에게 버림받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일본의 백성을 다스리는 관직을 받게 되자 물증이 해결하게 여겨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파직시키소서. 풍덕군수 유희규는 성품이 본래 오활한데다가 백성을 다스리는 재주가 부족하니 무마하고 안정시키는 책임을 그는 사람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채차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라 황정욱은 훈구 대신이니 결코 죽일 수 없다. 그 나머지는 아랜 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 7호 42관 선조 26년 9월 1일 임장 일곱 번째 계산 사건원이 아래길은 죄인 황정욱과 황혁을 속히 유래에 의해 죄를 정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라 이미 윤호하지 않는다고 하여 하였다. 선조 7호 42관 선조 26년 9월 1일 임장 여덟 번째 계산 정원에 전교하기라 작지 않은 일로 정원에 전교했는데 어찌하여 즉시 위중부에서 승전을 받들지 않는가 하니 회개하기라 이는 곧 중대한 일여서 조정에서 바이어로 농기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승전을 받들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또 전교하기라. 작지 않은 중대한 일을 어찌하여 아랫사람이 중간에서 지체시키는가 속히 승전을 받들게 하라 하니 회개하기라. 어제 신들이 삼가 비인청에 내리신 하교를 보고서 놀랍고 민망하여 머리를 마주 대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중인데 또다시 승전을 속히 받들라는 하교가 계시니 신들은 더욱 환공하고 민망합니다. 지금 외적이 우리 땅을 점가하고 있어 흉모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이 수복되기는 하였으나 굶어죽은 시체가 줄지어 놀려 있고 저축된 양식은 바닥이 났는데 중급군까지 철수하게 되었으니 지금은 예기치 못할 근심과 위태로운 상황은 지금 처음 날릴 때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상하가 협력하여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오히려 성공하지 못하게 될까 걱정이 되는 실정인데 이러한 하교를 갑자기 내리시니 조야가 너무도 놀라고 당황해서 사기가 떨어져 마치 의지할 데가 없는 것처럼 당황하고 있습니다. 상상께서 신민들의 지극한 신명은 돌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종사와 국가에 대해서는 어찌 하시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중국 조정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과 중국 장수들이 힘을 다하는 것은 모두가 상상의 지극한 정성에 감격되어서입니다. 오랑캐가 아직 물러가지 않았고 상처도 아물지 않았는데 갑자기 선유하는 명을 내리시니 이는 시세가 크게 불가할 뿐만이 아니라 중국 조정의 의혹을 야기시켜 회복하는 계획에도 차질이 있게 될까 걱정입니다. 삼가파라근데 상상께서는 속히 온당치 않은 하교를 거두시어 인심을 안정시킴으로써 큰 계책을 도모하도록 하소서 신들은 외람대에 가까이 모시는 직을 맡고 있으므로 차라리 상상께 죄를 얻을지언정 종사와 신인에게 죄를 얻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감히 승전을 받을 수 없는 것인데 더욱 항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얀는데 전교하기라 승지들도 이렇게 말을 하는가 정우는 가까이 있는 직인이 나의 병이 고질이 되어 정신이 혼미하게 된 형편을 모르지 않을 타인데 오히려 이런 말을 한다 이것이 어찌 나만이 통민해 할 일이겠는가 국사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겠는가 오늘의 일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종사를 위하고 백성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큰 일인데 즉시 승전을 받들지 않고 중간에서 지체 시키다니 매우 놀라운 일이다 속히 승전을 받들도록 가라 하였다 선조시로 32권 선조 26년 9월 1일 임자 9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기라 소서비가 서쪽으로 향하는 것은 내 당초부터 본래 계획된 것입니다 경락이 서울 밖에 잡아두어 머물게 하였지만 조공을 허락하고 화친하는 뜻을 장상들이 서로 의지하여 황제에게 주문한 다음이니 이 외적이 떠나거나 머무는 것을 외부에 있는 신하로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번에 이자는 우리나라의 절박한 사정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는 하나 일이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 경락으로서는 어쩔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정이와 같은데 억지로 저지시키고자 한다면 사세상 이루어질 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노유움만 사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경락이나 제독에 대해서는 인정과 사리에 가깝지 않은 일이 있어서도 마음을 다해 따라 주어도 조금도 거역함이 없었습니다 지난 날 황복한 외군을 중국으로 인술해 갈 적에 그들이 몇 명이며 어떤 부대였는지 몰랐는데 모두 금지시킬 수가 없었으니 그 불편한 입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 소서비의 문제는 아마도 중국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항인 것 같으니 아무리 힘을 다해 끝까지 말한다 하더라도 무익할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유지해가는 채통에 있어서는 일개 필부의 기쁨과 노유요움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락이나 제독의 말은 삼가 따르고 거역함이 없었으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부득이한 형편이어서 무리하게 거부를 하였습니다 다만 일이 너무 절박하여 성공이 어려울 듯 함으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히 여쭙니다 하니 비만기로 이르기라 경락의 인품은 불에 진실되지 못했었는데 마침내는 감히 외적에게 화친을 구글하였다 지금 이 소서비의 문제는 처음 우리나라의 자문에 의하여 서쪽으로 향하는 것을 털어주지 말기로 하였던 것인데 이번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스스로 한 말을 쳐버렸다 지금 미자한다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가 어떻게 노유할 수 있겠는가 교활한 외적한 흉모를 품고 우리나라를 삼키고 중국까지 노리고 있는데 일찍 이런 마음을 하루도 마음속에서 읽지 않고 있었다 비변사에서는 적이 승복하고 돌아갔으므로 다시는 호환이 없을 것으로 여기는가 이제는 우리 국토의 중앙을 뚫고 지나가게 되었으니 서쪽 지역 일대의 험이와 허실 등 모든 사증을 오랑케가 보고 모두 알게 되었다 이러니 뒷나라의 근심을 헤아릴 수가 있겠는가 실로 국가의 존망이 걸린 일인데 일개 필구의 기쁨과 노여움에 비유하였으니 그것이 옳은지 모르겠다 건네어준 항복한 외군은 한 번 가고 나서 다시는 되돌아오지 아니하였으니 서로 이끌고 서쪽으로 가는 것을 오히려 핑계될 수가 있겠지만 소섭이 또한 다시는 그 나라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기필할 수 있겠는가 이는 항복한 외군에 비할 것이 아니다 어째서 우리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지 일의 성사 여부는 굳이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사람은 각각 견해가 있는 것이니 이 말로 마땅히 아랜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선조시로 42권 선조 26년 9월 1일 엠자 열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본 고울의 효자와 덕행이 있는 사람 그리고 용기 있고 날린 무력이 있는 사람들을 풍간으로 하여금 추천하게 하라 선조시로 42권 선조 26년 9월 1일 엠자 열한 번째 기사 이주 정랑 박동량을 처음부터 끝까지 호중왕궁이 따여 특별히 승정원 승지에 제수했다 박동량은 젊은이로 높은 지에 올랐는데 용모와 거지는 오히려 동자다운 기색이 있었다 선조시로 42권 선조 26년 9월 1일 엠자 열두 번째 기사 비변사 가래기라 중국 군사 1만 6천 명이 경상, 전라, 양남에 나누어 주둔하고 있는데 이들을 후하게 대화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경상도는 1천 리나 흉년이 들어 폐허가 되어서 재력이 바닥났으니 내놓으라고 독적할 수가 없고 전라도 역시 단독으로 담당하러 갈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충청도는 이 두 도와 가까우니 도와서 구제해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천 명 같은 한 가지 일만 하더라도 중국 장수들은 늘 우리 군사가 양남 지역에 나누어 주둔하고 있으니 그대 나라 군사들도 이를 협조하여 지키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전라도와 경상도에 각각 1만 명의 군사를 주둔시켜 우리 군사와 함께 거쳐 하면서 조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라도에서는 1만 명을 차출하는 것이 가능하나 경상도는 모두가 탕폐된 지역이므로 충청도 군사 5, 6천 명을 보충시켜야 할 것입니다 군사는 초출하여 보낸다고 하더라도 식량은 대책이 없습니다 충청도 전역에도 관에서 비축한 것이 거의 바닥에 났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운반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현재 금융국식에 이미 성숙되어서 약간 풍렬이 들었다고 하니 그 두의 장정들은 모두 징발하여 정예로운 자는 군사를 삼아 전쟁에 내보내고 약한 자는 식량을 보존하게 하면 공적이나 사적이나 둘 다 원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충청도 관절사에게 이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상이 따랐다 선조시로 42권 선조 26년 9월 1일 임자 13번째 기사 우승지 유몽정의 서장을 인하여 빈청에 전교하였다 이 유몽정의 서장을 보건대 백성들이 거가를 바라고 있다고 극도로 경용하였다 아 아직도 나를 과거의 나로 여기고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회개하기라 국가가 회복이 되었으니 도성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루가 시급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날씨가 이미 차가워졌으니 열흘만 더 지난다면 더 많은 조사와 서민들이 겨울을 넘길 계획이 가망이 없게 될 것이므로 이신들이 매우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품하려던 참여는 뜻밖의 성상께서 미안한 거조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것까지 아울로 논쟁할 수 없어서 이 일은 미처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성상의 하교를 받들건데 도성 사람들이 취화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일로 아직도 나를 과거의 나로 여기는가 라고 하시니 신들이 받들어 다 읽기도 전에 눈물이 흘러내려 저도 모르게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신들의 감별스러운 마음이 이러하다면 중예의 물정은 대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의하신다는 명을 속히 거두시고 하루빨리 도성으로 가셔서 백성의 소망을 위로하셔서 하니 비만계로 이르기를 정계도로 속히 선의를 시행토로 가라 그런 다음에 도성으로 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가지 않을 것이다 선조시로 42권 선조 26년 9월 1일 임자 14번째 기사 밤 2경에서 5경까지 객상이 천창상 동쪽에 있었다 선조시로 42권 선조 26년 9월 2일 개축 첫번째 기사 세자가 새벽에 하파이에 나아가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아래길은 신이 매일같이 정성을 다해 호소하는 것은 사실 가슴에서 우러나온 것인데 성상께서 전혀 들어주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역수가 너에게 있다 간담히 서로 통한다고까지 하니 명을 바꿔서는 두려움에 질려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성명께서는 아무리 엄미한 것이라도 통촉하지 않은 것이 없으시니 신의 민망 절박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는 심정을 틀림없이 통촉하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도 오히려 유음은 없으시고 두려워 엄한 하교만 내리시니 눈물만 흘리면서 저도 모르게 가슴이 무너져 내려 차라리 땅을 파고 들어가고 싶었으나 그럴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미 해를 넘긴 난리로 인하여 국사가 어렵게 되었으므로 밤낮으로 근심하고 노고하여 먼저 성상의 옥체를 편하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을 신이 아무리 어리석고 용렬하더라도 어찌 모르겠습니까 지금의 적이 약간 물러가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국경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민심이 흉용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걱정스러운 일은 지난 날보다 더 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혼란을 수습하여 승리를 거두고 옛것을 회복시키는 일은 결코 나이 어리고 용렬한 데다가 학식도 없고 어질지 못한 시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삼가바라건대 성상께서 종사의 대결을 깊이 생각하시고 속히 윤허하신다면 어리석은 신이 잠시나마 변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국가와 백성에게 있어서도 더 없는 다행이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저의 성의가 성상께 이르지 아니하여 윤허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차라리 대굴로 아래에서 목숨을 끊을 지형전 다시는 천지 사이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성상께서 절박하게 간청하는 심정을 굽어 살피시고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시어 속히 윤허하시는 명을 내리소서 하니 사양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선조시록사 12권 선조 26년 9월 2일 개측 두 번째 기사 영중추부사 심수경 좌이정 윤두스 우이정 유홍 등이 이 품 이상을 인솔하고 아래기를 어제 성상의 하교를 봤더니 성의가 아주 간측하셨습니다 신들은 삶과 성상의 마음과 일체가 되어서 지체 없이 공행해야 할 것이나 다만 시세가 같지 않아 권도와 경도에 있어 사이가 다릅니다 현재 외적이 국경 안에 있으므로 인심이 흉용하여 아침 저녁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힘이 되어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늘이 이미 난리를 싫어하고 백성은 바야흐로 나라를 걱정하고 생각하고 있어 외부의 어려움은 심해도 내부의 정치는 항상 편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있게 되니 상하가 다같이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들은 가까이 모으시며 날마다 온화한 말씀을 받들고 있어서 군신의 정의가 틀끝만큼의 틈이 없는데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먼 곳에서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성상의 지극하신 심정을 알고서 전혀 독려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인심의 이압은 그 계기가 아주 음미한 것인데 국가의 전망은 모두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생각하시어 종사를 편안하게 해 주시면 더 없는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이미 지체 없이 봉행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어째 속히 봉행하지 않는 것인가 이것이 어떤 일인데 상하가 서로 버티며 이것이 어떠한 일인데 이미 말한 것을 도로 거둘 수가 있겠는가 내가 아무리 미친 병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기필고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 만일 틀끝만큼이라도 견딜 수 있는 형편이라면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했겠는가 오지 잔병이 날로 심해져서 기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니 서둘러 결정을 지으라 아침에 물러났다가 저녁에 땅속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렇게만 된다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일찍에 내가 외정만 물러가면 나도 즉시 물러날 것이고 선미를 하지 않고서는 서울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였었다 이는 천재의 신명이 본 것이고 귀신도 알고 있는 것이므로 맹세꼬 다시 번복하지 않을 것이다 죽는 한이 있어도 따르지 않겠다 하였다 선조 7월 42권 선조 26년 9월 1일 개척 세 번째 기사 심수경 등이 제차 아래기를 도적을 터벌하여 원수를 갚는 것은 힘이 곧 못 미치더라도 그만둘 수가 없는 일이고 대위를 버리고 어려움을 회피하는 것은 그 뜻이 이미 결정되었더라도 시기로 볼 때 옳지 않습니다 신들은 국민들이 전하께 기대하는 것이 모두 땅에 떨어진 것은 물론 병들어 허약한 동궁이 이렇게 갑자기 명을 받들어 감당함에 있어 반드시 어쩔지 모르는 민망함으로 인하여 말하기 어려운 바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더구나 흉악한 우랑캐는 아직도 바닷가에 주둔하고 있고 중국 장수도 아직 나라 안에 있으며 서울에서는 어가가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도 가지 못하였고 능침을 위안하는 일로 아직 신이 하지 못하였으니 전하께서 스스로 물러나고자 하시더라도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신들은 전하의 집안 일이라고 하여 단순히 서둘러 봉행할 수만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셨소 하니 답하기라 군상의 진태는 다른 일처럼 지휘할 수가 없는 것이다 속기 고행토록 하라 하였다 선조시로 42권 선조 26년 9월 2일 개축 네번째 기사 심수경 등이 세번째 아래기라 신들이 온 나라가 절박하게 여기는 심정을 가지고 매일같이 호소하는 것은 사실 가슴 속에서 우러나온 것인데도 성상께서 더욱 멀리하신 채 변치 않은 하교만 여러 번 내리시니 신들은 서로 돌아가며 당황하여 말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외적은 아직 국경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 울량이 먼저 떨어져 굶어죽은 신체가 서로 잇따랐습니다 나라의 근본이 이미 탕비였으므로 국가가 국사가 위태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군신 상하가 마음을 합치고 힘을 다하여 만에 하나 남아 보존하기를 도모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성공하기 어려울까 걱정이 됩니다 더구나 지금이 어떤 시기인데 국가의 대개는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뜻을 거역하고 사람의 마음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자 하여 기무가 날로 걸어대고 인심이 이산되게 하십니까 속히 더 생각하시여 여론을 따르셔서 하니 답하기라 이것이 바로 종사를 위한 계책이다 전일에 조정과 약속하여 적이 물러가면 즉시 허락하기로 한 일은 그때 조정에서도 이미 따르기로 했었는데 이제 왜 다시 이렇게들 법석인가 이 일은 일각에 급한 일이니 다시는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시로 42권 선조 26년 9월 2일 계측 다섯 번째 기사 심수경 등이 세 번째 아래기다 조심하고 노력하는 행시를 철저하게 닦아서 하늘의 뜻을 돌이키고 애통해하는 말씀을 자주 내려 인심을 감동시키소서 종묘에 계시는 연령이 받는 지옥을 위로하고 경성해 살아있는 굶주린 백성에게 보답해주는 것과 군사를 훈련시키고 국력을 배양하여 복수할 기반을 만드는 이 모든 것이 전하께서 오늘날 스스로 책임지기를 겨를이 없애야 할 것인데도 오히려 갑자기 자리를 물려줄 계획을 하시니 신들의 쟁론은 의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정께서 부탁하신 중책이야 어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점을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그만두려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상께서 종사를 위한 계책이라고 하신 말씀은 신들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물론 외적도 물러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감히 많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깊이 더 생각하셔서 하니 답하기를 이 말이 지당하다 다만 고질병 때문에 스스로 책임을 맡을 수가 없고 정신이 허릿해져서 스스로 책임을 맡을 수가 없기 때문이니 속히 물러나는 일만이 바로 종사를 위한 계책인 것이다 외적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미 물어갔다고 함으로 나도 물러갔다고 한 것이다 나의 뜻은 이미 결정이 되어 밤낮으로 잊혀지지 않아 시간이 흐를수록 더 새로워지는데 누가 나의 이 심정을 빼앗을 수가 있겠는가 내가 물러나면 시사도 자연이 좋아질 것인데 염려할 것이 뭐 있겠는가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일이 아니니 아랫사람들이 어찌 감히 고집하여 논쟁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다시는 말하지 말고 사세를 관찰하는 것만이 합당한 도리일 것이다 하였다 선조시로 42권 선조 26년 9월 2일 계층 여섯 번째 계산 양사가 합계하기를 신들이 삶과 어제의 비만기를 보건대 선의하시려는 일에 대해 너무도 간절하시어 끝내 관찰하리 하시니 두세 번 받들어 읽고서 너무도 놀라 격정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가 생각하건대 상상께서 난리를 만나신 이후로 오랫동안 서울을 떠나 계시면서 밤낮으로 근심하고 애써시었으니 병이 들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삼경은 회복되었으나 외적이 아직 다 물러가지 않았으므로 시사의 어려움이 날이 갈수록 더 심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백성들이 어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기다리는 정도일 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장수를 대하는 일이라든가 군국의 일을 다스리는 일이라든가 폐추된 일을 다시 회복시켜야 하는 정사들을 모두 성상의 처분만 우르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때 병원이 있다는 것을 내세우고 갑자기 만기의 중대한 일을 버려두신다면 이는 중에서 의혹을 품을 뿐만이 아니라 큰일이 날로 잘못되어 마침내 수습할 수 없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듣건데 저군께서 선의하신다는 선교로 인하여 근심 걱정으로 애태원을 밤낮으로 방황하다 지금 병원 중에 있는데 증세가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안한 일을 만나게 되어 조리하고 보호하는 방도에 많은 해로움이 있으니 어찌 매우 민망스럽고 근심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조종의 백관들도 서로 돌아보고 어찌할 줄을 몰라 실색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인심이 이러한데 선의하시는 큰일을 어떻게 쉽사리 거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상께서 다시 깊이 생각하시어 이미 내리신 명을 속히 거두심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국세를 안정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라 이는 빈말이다 경들은 번거롭게 하지 말라 나의 대선임이 결정되었으니 뺏을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시로 42권 선조 22년 9월 2일 개축 7번째 기사 헌문간이 차자를 올리기를 참가 생각하건대 외적인 차츰 물러가고 서울이 회복되어 난녀가 점차 서울로 가게 되니 중흥을 잃을 수 있는 형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일은 하늘의 뜻이 끊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사실은 상상께서 와신 상담하신 공효입니다 그런데 공업이 반도 이루어지기 전에 상상께서 물러나 뜻을 가지고 선의한다는 하교까지 내리실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아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거치하고 있는 곳 밖에는 외직이 아직도 주둔해 있어 그들의 흉측한 계획을 예측할 수가 없으므로 결과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난리를 겪은 이유로 나라의 저축이 바닥이 나서 울부짖는 백성들을 먹여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데 이들을 살려낼 방법이 없어 구릉에서 뒹굴며 죽어가는 것을 앉아서 보고만 있어야 하는 형편이니 지금의 사세는 수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상상께서 시종 대책을 수립하여 면요하면서 분연히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지물은 바닥이 나고 힘이 모자라서 대업을 강구하기가 어려울 것인데 더구나 성상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해이하게 되었으니 이는 오늘날 성상에게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사신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모두 조정에 모여 밤낮으로 호소만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대개가 걸린 일이므로 미처 다른 생각은 할 겨를이 없어 대책을 세워야 할 다른 모든 일들은 아예 잊은 채 버려두고서 다시는 도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온갖 일이 산만하게 되어 회복할 기약이 막연하니 진실로 작은 염려가 아닙니다 선회하는 일은 전구를 참고해 보아도 전혀 없는 것으로 어쩌다 있었을 뿐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금의 사이가 다르고 시세 또한 가지 않은데 하루아침에 느닷없이 시행하려 하시니 어찌 성상으로서 해야 할 일이겠습니까? 인심이 불안하고 국사가 안정되지 못하여 앞으로 말할 수 없는 걱정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성상께서는 위로 종사를 생각하시고 아래로 시세를 살피시어 속히 내리신 명을 거두심으로써 여망에 보답하셔서 하니 답하기를 이미 조정에 하유하였다 하였다 무지약 이 계획은 침후하고 국량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제이상감이라고 일컬었다 선조실로 42권 선조 26년 9월 1일 개축 8번째 기사 승정원이 아래기를 해를 넘긴 난리로 인해 온갖 고생을 다 겪었으니 신들이 성상께서 근심 걱정하신 것과 밤낮으로 애태우신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상상께서 이를 주도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아가지 않으셨다면 폐망하여 뜨진 나머지 어찌 오늘이 있기를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상상께서 많은 사람들이 심정은 돌아보지 않으시고 한결 같이 물러나고자 하시더라도 어찌 종사의 중대함과 선조의 부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흉적은 아직도 바다 연안에 주둔해 있고 중국은 바야우로 철수할 의논을 하고 있으니 회복시켜야 할 대책은 하루가 시급한 형편인데 선호를 하시겠다는 일이 어찌 적절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께서는 깊이 다시 더 생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정원은 내가 병이 들어 정신이 허리 퇴진 것을 보지 않았는가?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는가? 그리고 정원은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이와 같이 국가의 대사에 대해 즉시 승전을 받들지 않고 있으니 대의에 의해서 매우 놀라운 일이다 하였다 선조 7월 42권 선조 26년 9월 2일 개축 아홉 번째 기사 산부가 아래기를 주의인 황정욱과 황혁을 율에 따라 주의를 정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라 이영은 죄가 황가의 죄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율을 적용시킨 것이 달랐던 것이다 흥구대신이 어찌 참아 죽일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선조 7월 42권 선조 26년 9월 2일 개축 열 번째 기사 사과는 이 아래기를 죄인 황정욱과 황혁을 속기 율에 따라 주의를 정하도록 명하소서 그리고 경계의 여러 고울은 난리를 겪은 이후로 탕폐됨이 더욱 극심합니다 이들을 잘 어루만져 안집시킬 책임은 전적으로 수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진위현령 민곤서는 성품이 본래 탐욕스러운 데다가 오로지 착취만 날리 쌓고 있고 지평현감 임수형은 김포의 임시 수령으로 있을 적에 관가의 기물을 공공연히 가져갔었고 지금 봉고루의 현령이 되어서는 족속들을 외람대히 데리고 와서 관가의 국식을 많이 허비하였으니 아우로 파직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라 황정욱 등의 일은 헌북에 답한 것 같다 수령의 일은 아랫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시로 42권 선조 26년 9월 2일 개축 11번째 기사 도 제찰사 이웃 성령이 치게 하기라 흉적이 동네 부산을 소굴로 삼고 울산 기장 김해 창원을 머리와 꼬리로 삼고 양산 미량을 허리와 등으로 삼고 있으며 아군과 증거꾼이 저쪽을 구원하며 이쪽을 공격하여 서쪽을 방어하며 동쪽을 공격하면서 기해를 타고 비어있는 지역에 출몰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겨를이 없이 분주하게 하여 힘이 지치고 식량이 모자라 스스로 곤궁에 빠지도록 만들어 놓고 그들은 앉아서 우리가 지치는 기해를 이용하여 노리고 있으니 그들의 흉문은 실로 범연한 것이 아닙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외적이 가장 겁을 내는 것은 중국군이니 유 총병의 군대로 하여금 대구 청도의 지역에 진주하게 하여 좌우를 살피면서 경주와 중로로 진입해오는 기세를 차단하게 하고 다시 낙참장 등의 군대로 하여금 고성 사천 지역에 진주하게 하여 서로를 침범하는 길을 차단하게 하고서 또 삼도의 수군과 연결하여 육군이 합세해서 위세를 떼치게 하는 한편 백길을 따라 순천에서 호남 지역의 곡식을 운반하여 군령으로 쓴다면 풍세가 순할 경우 하루면 도착할 수 있으므로 육로 수성의 패단을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곽재우 박진 등으로 하여금 정진에 임하여 다 방비책을 강구하여 굳게 지키면서 외적의 배가 건널 수 없도록 세 곳이 연결하여 한편으로 싸우고 한편으로는 지키게 한다면 적세가 자연 움츠려들어 감히 마음대로 날뛰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노력제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의 나라에서 운반해온 양식은 오래 지탱할 수가 없을 것이므로 국사가 만에 하나라도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니 유 성룡의 자는 이현이다 뭔가 짐이 청렴하고 근실했으며 학문도 능력하다 그러나 국량이 좁고 쉽견히 밟지 못하여 이 사내와 같이 저성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그 잘못된 점을 바로잡지 못하여 나라를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하였으니 그 책임을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는가 비변사에 계야 하였다 회개하기라 삼가 유 성룡의 장기를 보건대 그 말이 외적을 방어하는 실제의 상황을 깊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 성룡은 아직도 체차사의 임무를 띄고 있으므로 또 원수 등과 상의하여 조차하라는 내용으로 회유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중국의 진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런 내용으로 경락에게 자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의에 따랐다 선조시로 42권 선조 26년 9월 2일 개축 12번째 기사 대선 김응남이 경성에서 왔다 석회하기라 신이 처음 경성에 도착해 삼가 살펴보니 종묘 사직과 군굴은 모두 불타 허물어졌고 큰 집과 일반 민가들도 거의 무너져 연기만 자욱하고 백골이 종행으로 헛어져 있어 산안은 그대로이지만 시조는 이미 변해버렸습니다 어찌 성대에 이르던 난리로 상난된 참담한 모습을 못견하게 될 줄이야 생각이 나 있겠습니까 도성 사람으로 산야로 도망하여 숨어있던 사람들이 처음 외적이 물러나고 대가가 돌아올 것이라는 말을 듣고서는 서로들 경성으로 들어갔는데 대가는 아직 진주하지 않으셨고 창고에는 저축된 곡식도 없었습니다 진재장을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으로서는 굶주린 백성을 구제할 수가 없어 하루에 죽는 백성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죽은 십자가 길이 가득하고 석은 살점인 냇물을 막고 있으며 살아남은 사람들도 모두 도깨비 같은 몰골이 되어 스스로 마침내는 다 죽게 될 것을 알고 노인은 부측하고 어린애는 끌고서 절지어 도성을 빠져나가고 있으니 도성 백성들이 대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기다리는 것 같은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자른 길에서 슬피 하소연하면서 대가가 언제쯤이나 돌아와서 우리들을 죽음에서 구제해주려는가 하였는데 그 비참한 형상은 참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주의 수백리 지역은 초목이 우거져 새와 짐승이 노는 장소가 되었으며 어떤 백성은 파괴된 곳에 들어와 거짓하였다가 중국군의 뒷바라지와 빈번하게 오가는 사신들을 접대해 시달려 고열이 모두 말라서 다시 회생할 가망이 없으므로 하늘을 원망하고 울부짖으며 죽으려 해도 못하고 있는가 하면 숲속에서 묶여 죽기도 하고 마을 앞에 뛰어들어 밟혀 죽기도 합니다 백성들이 그러한 실정이니 나라의 형편을 알만합니다 그중에 양주, 포천, 파주, 고양, 교화, 풍덕, 양천, 김포, 부평, 금천, 과천, 용인, 죽산, 광주가 더욱 심하게 판탕되었습니다 그러한 고울들은 경기 감사에게 하문하시아 특별히 수습 대책을 강구하여 조처한다면 나머지 백성을 살릴 수가 있을 것은 물론 기전을 보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선과 용선의 창고에 있는 쌀은 1만여 곡밖에 되지 않는데 중국군과 우리의 백관들은 모두 그곳에 매달려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달이 못 가서 반드시 다 소비되고 말 것입니다 수송 대책을 지금 비록 강구한다 하더라도 양식은 적고 먹을 사람은 많기 때문에 이어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중국군의 식료는 진실로 줄이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쓸데없이 먹는 사람에 대해서는 급히 태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삼가 살피건대 경도 분사에 관하는 그 수가 많습니다 사산의 수목은 좌우 포도청에서 충분히 단속하여 보호할 수 있는데 감력관을 전처럼 차정하여 보내고 있고 얼마 되지 않은 서울의 백성은 경주의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통솔하여 다스릴 수가 있는데도 오브의 관세를 설치하여 민폐를 끼치고 있을 뿐입니다 관곽의 제목이 없으면 기후분서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죽은 자를 구제하지 못한다면 활인 별제도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종묘의 재향은 폐지되었는데 태상체의 관원은 그대로 있고 난가는 돌아오지 않았는데 사옹원의 관원은 먼저 가 있는 등 그러한 일들이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 이러한 자들을 모두 해산시켰다가 난가가 돌아가는 냐를 기다려 일에 따라 직물을 맡겨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이 올 때에 복물이 연한 물가에 가득 쌓인 것을 보고 말을 멈추고 물어보았더니 바이아홀 호남에서 진상하는 복태이었습니다 운반하여 오는 사람이 지난달 본도에서 출발해서 일로의 우전이 이미 끊겼고 쇠마도 어려운 형편에서 길에서 머물러 지체하며 온갖 고초를 다 겪었다고 했는데 그 참혹한 몰골은 한번 보고서도 그 고초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상상께서는 난리를 만난 이후 어선을 모두 줄이시고 흰 쌀밥도 제대로 드시지 않으면서 백성을 염려하는 한 가지 생각을 잠시도 느슨이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진상하는 물품까지도 내 주위에 싸두지 않고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유사에게 맡겨서 중국 장수의 비용에 지공하게 하였으니 스스로 복량 받으려 하지 않는 것을 조정에 있는 신하는 진실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일 엮기 공포배진 것이 지금보다 더 심한 때가 없었습니다 한 조각의 어육도 모두 백성에게서 나와야 하는데 거두어들일 적에 매를 때리기도 하는가 하면 스승할 적에는 백성의 원고가 더욱 심합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사정까지야 상상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상께 진상하는 물품은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진실로 줄여달라고 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상께서 특별히 배려하시고 백성의 괴로움을 곡진히 살피시어 그 중에 줄일 수 있는 것은 반쯤 줄여서 백성을 염려하시는 뜻을 보여주신다면 더 없는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비변사에 내려서 이논하여 조처하도록 가라 하였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라 삼각김 엉남의 계사를 보고는 내 경성과 도우루의 폐단을 목도하고 불쌍하고 슬픈 상황을 극진히 진달하면서 서울과 경기 지역에 굶어죽은 시체가 잇따라서도 구제할 대책이 없어 오래지 않아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하니 매우 염려됩니다 도선과 경기의 구황책에 있어서는 이미 진율사와 구황어사 등의 관원이 있으나 대체로 국물이 결핍되어 마치 밀가루도 없이 수제비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쓸데없는 관리가 너무 많아 소비가 매우 심하니 사산의 감력과 오부, 활인서, 기후서, 사옹은의 관원 같은 경우는 우선 모두 파직시켜 내보내야 하겠으나 오부의 관원은 전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한 관원만 남겨도 박내일을 관리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이런 뜻을 아울러 수성 대장 뉴홍에게 하유하여 형편에 따라 재량하여 줄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진상에 관한 일은 현재 성상께서 좋은 옷을 입지 않고 좋은 음식도 들지 않으면서 한결같이 절약하고 백성을 극진히 걱정하고 계신데 사방에서는 기녀하지 않은 국물을 줄이지 않고 전의 법교대로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천리기를 운반해 오고 있으니 이것은 물건을 낭비하는 데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예제로 하여금 참작하게 하여 그 가운데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서 난리를 겪은 백성들이 만분의 1에 남아 혜택을 입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시로 42권 선조 26년 9월 2일 개축 13번째 기사 예조판서 정창년이 8월 26일 정주에 있었다 제독과 순환의사가 이달 24일에 평양을 출발해 숙천에 와서 유숙하고 25일에 안주로 갔다가 오늘 정주에 도착했는데 경미학은 어제 이미 서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순환의사가 평양에 들어가니 부로들이 그를 올려 제독의 공독을 칭송하였는데 그것은 제독의 분배에 따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외적이 아직도 남쪽 변방에 주둔하고 있다는 실정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으니 이는 후에 막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이 덕현과 개인적으로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유총병의 위관이 어제 길에서 신들의 일행과 만났는데 역관 송엄남에게 그대 나라 배신이 순환 어사를 만나고서도 어짜 외적이 물론 머물러 있는 일을 고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었는가고 했습니다 그 말이 이치에 합당한 것이므로 신이 이축에게 통보하여 상의해서 정품하게 하려고 합니다 정창현은 옛 제상인 정육일의 아들로서 매양 언청을 받아 높은 지에 오르긴 했으나 볼만한 덕도 없었고 기록할 만한 공도 없었다 선조시로 42권 선조 26년 9월 2일 개축 14번째 기사 밤 2경에서 5경까지 객성이 천창성 동쪽에 있었다 선조시로 42권 선조 26년 9월 3일 가비인 첫번째 기사 세자가 병 때문에 대굴에 나아가지 못하고 동궁에서 아래기라 저의 민방하고 절박한 심정을 매일같이 땅에 엎드려 천혼에 슬피 호소하였으나 유노하신다는 말씀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누차 엄한 하교를 내리시니 물러와서 삼가 생각하건대 두렵고 겁이 나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저의 무상함과 국사의 망극함을 전후 개의사에서 이미 다 말씀드렸으므로 다시 상상을 번거롭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생각하건대 선위의 명을 받은 이후로 밤낮 없이 걱정이 되어 음식이 목에 넘어가지 않은지가 이미 반순이 되어 정신이 감으로 지고 기력이 탈진되었는데 오늘에 이르러서는 목에 담좀과 여러 정세가 다시 발작해서 쑤시고 아픕니다 지금 이런 때에 저의 몸이 병들어 아픈 것쯤이야 진실로 염려할 것이 못되므로 억지로라도 부축받으면서 대굴에 나아가려고는 결심하였으나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 저의 뜻을 잃을 수가 없으니 더욱더 몸둘바를 몰라 민망하고 눈물이 흐르는 지극한 심정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천지같은 부모의 은혜를 힘입어 한 번만이라도 윤호의 말씀이 계시면 죽는 한이 있어도 요한이 없겠습니다 삼가바라건대 상상께서는 위로는 종사를 생각하시고 아래로는 저의 심정을 살피시어 속히 성은을 내려주소서 하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명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모어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상상께서는 제가 죽기 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더없이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래 내용을 살펴보니 이는 대의를 모르는 말이다 옛날에 순이 요의 선량을 받았으나 사퇴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국가의 일이 증하면 구구한 집안의 사정은 생각할 괴로리 없는 것이다 지금은 종사의 일이 중한 때이고 나는 실로 병이 악화되어 번거로운 만기를 감당해를 감당해낼 수가 없으니 세이자는 깊이 생각하여 사용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 7호 42권 선조 26년 9월 3일 가빈 두번째 개사 조아 이정윤두스와 우이정유홍 등이 백관을 건너리고 아래기를 물을 사람들에게 천금이 재산에 있으며 자선을 위하여 물려주어 편안히 살도록 해주려 하는데 더구나 오늘날의 국사야 어찌 참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종료와 사직의 불탄제를 아직 다 제거하지도 못하였고 파헤쳐 놓은 산능을 겨우 덮어놓았으며 성상께서는 해 안에 머물러 계시고 해골 온 도시에 놀려 있으니 이는 바로 군신 상하가 마음을 합치고 함께 구제하여 난리를 평창하고 보존하기를 도모해야 할 시기입니다 어찌 왕위를 물려주고 한가롭게 물러나서 어린아들에게 맡겨줄 때이겠습니까 외적이 우리 강토에 주둔하고 있어 흉계를 예측할 수가 없으므로 존망의 기미가 순간에 결정될 상황이니 삼척된 동자도 국세가 위태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물러갔다 이미 물러졌다고 하는 것이 곧 중부 장수가 조종을 속이는 말이라는 것은 사실 전하께서도 통촉하고 계시는 것인데 성상께서 그 말을 빌어다가 핑계를 삼으실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신들은 뜰 아래에서 말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감히 성상의 뜻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깊이 생각하시여 여러 사람이 기대에 부응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틀금만큼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이라면 어찌 감히 그런 말을 했겠는가 어제 써준 거를 다시 보지 아니하였는가 이 마음에 맹세하고 있음은 신명도 아는 것인데 그렇게 논집하면 이는 다만 쓸데없는 말로 소란스럽기만 할 뿐이다 바로 근데 여러 상공들은 속히 시행하여 상공들은 속히 시행하여 광망스럽고 고질병이 든 사람으로 하여간 물러나서 문을 닫고 들어앉아 땅 속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게 해준다면 상공들의 지극한 은혜로 여기겠다 간절히 빌고 눈물을 흘리면서 슬피 호소하기를 마지 않는다 하였다 원망하는 글이네 선조시로 42권 선조 26년 9월 3일 가빈 세번째 기사 연두수 등이 재차 아래기를 선유하는 것은 사실 제왕의 막대한 일임으로 반드시 하늘과 사람이 뜻에 순응하고 시대의 형편에 부합한 다음해라야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양하는 도리가 지켜진 것은 요순 시대보다 더 훌륭한 때가 없었습니다만 요 임금이 순 임금에게 왕위를 물려준 것은 90세가 넘어서 더 노력할 수 없게 된 다음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더구나 다른 경우이겠습니까 부흥 복구하는 어려움은 초창기 때보다 더 힘든 것이 있으며 조종의 부탁과 신면에 기대도 오직 전하의 한몸에 달려 있으니 전하께서는 이를 담당하여 스스로 극복해 가기를 여념이 없어야 할 것인데 후사에게 기대를 걸었어야 되겠습니까 삶과 성상의 비답을 보건대 마음의 맹세까지 하였다고 하시니 신들은 그것을 보고 슬퍼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성상의 하교가 지성에서 나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대계로 본다면 실상 그렇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대로 따르고자 해도 하늘과 사람의 뜻에 어긋나는 데야 어찌하겠습니까 깊이 다시 생각하시어 여망에 어긋나지 않게 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정신이 어리고 병세가 악화되어 도저히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 90이 넘은 정도일 뿐만 아니다 그래서 오로지 제공이 속히 허락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만일 이미 제공들과 서로 약속하였으니 제공들과 서로 약속하였으니 속히 조처해주기 바란다 한편으로는 속 이에게 알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일을 살펴 고행하라 이밖에 다른 일은 할 것이 없다 전일 병이 심하여 견디기 어려운 실정을 개첩의 손수 써서 소매 속에 넣어두었다가 제이독에게 직접 주려고 하였으나 백번 참고서 그만두었다 조금이라도 견딜 수 있는 형편이라면 어찌 감히 이렇게 하겠는가 여기에서 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시는 말하지 말기 바란다 하였다 선조시로 42권 선조 26년 9월 3일 갑인 네번째 기사 윤두스 등이 세번째 아래기를 아래 사람의 마음이 간절할수록 상상의 하교는 더욱 주놈하시니 신은 매우 민망스럽고 당혹스럽습니다 하늘이 화를 내렸던 것을 후회하고 있으니 그 명은 전하에게 새로운 것이며 백성들이 극도로 공궁을 당하고 있으나 그 기대는 전하에게 깊이 걸고 있으니 애통 절박함을 보살피는 일과 하루빨리 옮겨가는 것도 오직 전하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저사에게 물려주고 새로 임금이 되는 저사에게 기대하는 것은 아마도 올바른 계획이 못될 듯 합니다 보통의 가정에서 부자 간에 물려주려 할 적에도 반드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다 마치고 난 다음에야 물려주어야 마침내 천성의 사랑을 온전하게 하고 그 물도 그루치지 않게 되는 것인데 국사에서 어찌 초조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울로 나아가시는 것은 그 마땅한 날이 있을 것이므로 오묘의 신 위를 위로하는 축사와 백성에게 사과하는 유지는 모두 스스로 하셔야 하고 갑자기 대신 시킬 수 없는 것이니 이 또한 이치에 있어 너무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전하께서는 꼭 시행하려고 생각하시더라도 지금은 결코 그 시기가 아닙니다 신들이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번거롭게 하는 것도 대체로 어쩔 수 없어서입니다 밝게 살펴주소서 하니 답하기라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왜 하지 않았겠는가 기사를 올리지 말라 하였다 선조시로 42권 선조 26년 9월 3일 가빈 다섯 번째 기사 윤두수등이 네 번째 아래기라 국세의 위급과 시일의 촉박함은 차치해 두고 말하지 않고 다만 하늘의 뜻과 사람의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양의 적이 성 하나를 지키고 앉아서 감히 서쪽으로 내려오지 못하였으므로 실오락이 같았던 국맥이 다시 여졌고 삼경이 모두 수복되었으니 하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도성의 남녀들이 매일같이 거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어찌 어린아이가 부모를 사모하듯이 하니 인심이 기대하는 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병환을 이유로 중대한 기물을 벗어나고 싶어 하신들 천인은 어찌 하겠으며 인심 또한 어찌 하시겠습니까 깊이 다시 생각하시어 요망에 어긋나지 않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라 요즘 해성이 자미성에 나타나고 있으니 이는 바로 옛것을 제거하고 새시도를 펼쳐야 할 대로 그 물이 물러나야 하면 물론 지금은 바로 적합한 때이다 해주에 온 뒤로 지풍과 천둥 우박이 하루글로 연달아 일어나고 있으니 이는 하늘이 나에게 전일에 마음 먹었던 뜻을 속히 시행하지 않는다고 경책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을 만나고서부터는 묵묵한 가운데 감동되어 은근히 기뻐하였었는데 오늘의 일은 바로 하늘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 만약 조금이라도 늦은다면 재앙이 반드시 이럴 것이니 이 뜻이 결정되는 것은 강화와 같아서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검색과 같아서 변할 수도 없는 것이다 게다가 모든 병까지 겹쳐서 날로 고황에 들어가 몸뚱이는 인간 세상에 멀쩡하게 있으나 영혼은 벌써 귀신의 기록에 올라있다 아무리 억지로 버텨보려 하여도 도저히 될 수가 없다 제공들었나의 이러한 사정은 자세히 모르고 괴롭게 논쟁만 하고 있다 그리고 친구 사이라도 오히려 그 말을 번복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미 나와 약정했던 것을 이제 와서 왜 그렇게 귀찮게 하는가 다시는 말하지 말라 하였다